안녕하세요 고양이입니다. 오늘은 저희집 장미를 영상에 담아보면서 제라늄 아랑 별비와 장미 누가 더 예쁜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. 같이 있으니 더 우아해 보이는 것 같네요. 제라늄 별빛 탐나하고 저희집 장미 색상이 비슷해서 같이 또 영상에 넣었습니다. 색이 향긋한 향이 날 것 같은 색상입니다. 다음은 장미들만 영상에 담아봤는데요. 즐겁게 같이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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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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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